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사찰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각 당 후보들도 오늘 하루 동안 부지런히 사찰을 돌며 불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찰 경례에 북소리가 울려퍼지고 경건한 범종 소리와 함께 봉축 법요식이 시작됩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물결을 이룬 사찰 마당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아버님 연등도 달고 가족들 등도 달아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보러 왔어요.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도 너나 없이 앞다퉈 도내 사찰에 몰려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사찰에서 사찰로 옮겨다녔고. 도지사 이시정하유 건강하시고 잘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자신의 종교는 아니지만 먼저 다가가 덕담을 건네며 충북의 일꾼임을 강조했습니다. 다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 2번 잘 기억해 주세요. 정치 신인에겐 더 없이 좋은 기회, 얼굴을 알릴 기회에 강행군에도 힘을 쏟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사 후보 신영환입니다. 젊은 도지사로 과학 한번 바꿔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자들도 불심 잡기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청하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더해지길 바라는 기원도 함께 담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